안녕하세요. 오늘 먹을 음식은 추썸플레이스의 아이스박스 케이크입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는데? 잘 먹겠습니다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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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이번엔 수자장에 대신을 담아서 먹으면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수자장에 먹습니다 정말 맛있게 먹기 때문에 살아가고있어요 고기와 먹기 때문에 너무 맛있어 저는 수자장에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먹으니까 미쳐먹는 것은 수자장에 먹어요 그것도 너무 맛있는데 고기만 못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요 너무 큰데? 자시죠? 너무 큰데? 너무 큰데?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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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염에 우유 묻었어. 그래? 응. 괜찮아? 잘 먹었습니다. 나.